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품엑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번 미국 주식시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종가를 하나씩 살펴보면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지수가 0.44% 오른 39,056.39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전날과 거의 비슷한 5,187.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8% 하락한 16,302.7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미국 중앙인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당국자의 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잇따라 나왔고, 또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제한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연준에서는 또 어떤 발언이 나왔다고요? 네, 간밤에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콜린스 총재가 최근 데이터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믿게 됐다. 현재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경제를 둔화시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콜린스 총재의 발언은 최근에 확인됐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혹은 다른 당국자들의 생각과 결이 비슷한데요. 일부는 금리 인상 이야기를 꺼내들기도 했었죠. 투자자들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나올 미셸 보호먼 연준 이사와 마이클 바 연준 감독 담당 부의장 연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술주의 흐름도 살펴보면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1분기에 예상보다 큰 손실을 기록했는데 그 여파로 간 다음에 주가가 5%대 급락했습니다. 매출이 1년 전보다 15% 늘었는데도 총 손실이 1년 전보다 무려 4배나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총 예약액도 2월 실적 발표 때 제시했던 전망치를 밑돌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인 인텔도 주가가 2%대 하락했는데 인텔이 2분기 매출이 기존 전망치보다 줄어들 거라고 발표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로 반도체를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는데 여기에 인텔과 퀄컴이 포함된 여파입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도 하락을 했는데 검찰의 증권 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주행 보조 기능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나 혹은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미국 검찰이 테슬라의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주행 보조 기능은 조향이나 제동, 차선 변경 같은 건 도와주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과거 주행 보조 기능을 소개하면서 여러 번 테슬라 차량이 스스로 주행한다고 언급한 바 있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재작년에 조사에 착수했고 이번에 기소를 앞둔 겁니다. 관련된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는 간밤에 1%대 떨어졌습니다. 네,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 기소를 했다는 거군요. 세계 증시 이어서 국내 증시 살펴보죠. 어제 코스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소폭 강한 강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9% 오른 2,745.05포인트로 최종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에는 외국인 매수세 영향이 컸는데요. 외국인이 4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4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이런 최근에 외국인 자금 유입에는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이른바 3고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들이 다소 누그러질 기미를 보였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 위원들의 추가 발언을 대기하고 있었던 만큼 그 변동폭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증시를 들어올렸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증권 밸류업 대책의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하고 해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글로벌 해운 운임 상승으로 어떤 실적이 잘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 펜오션이 7.34% 그리고 대한해운이 4%대 그리고 HMM이 2%대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도 밸류업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연출했는데 KB금융주가가 5%대 그리고 한국금융재주가 4%대의 주가가 뛰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 여로 꼽혔던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상장 대비 첫날 공모가 대비 96%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장중한 때 주가 상승률이 99%를 넘어가면서 공모가의 2배인 따블에 육박했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네, 상장 첫날에는 96%의 수익을 기록했군요. 끝으로 오늘 코스피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주식시장도 미국 증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제한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통화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났던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주요 경제 지표로는 오늘 한국,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분 증시, 열아민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